허위 신고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이른바 동탄 화장실 사건 피의자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는 피의자 A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과다 섭취했는데 당시 화장실에서 피의자의 그런 행동이 느껴졌던 것 같다며 차차 약기운에서 회복되고 나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들은 약에 취해 허위 신고했다고 보기엔 실제 없었던 일을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며 약물 복용과 무고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분석 결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토대로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지만 A씨는 거듭 약에 취해서 그랬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은 경찰의 피의자 엄벌을 탄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 화장실에서 A씨가 2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성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신고했는데 허위 사실임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해당 남성을 향해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져 공분이 잃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신고자 여성 A씨가 경찰에 자신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뒤늦게 인정하면서 20대 남성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경찰은 역으로 A씨에 대한 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측은 피해 남성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지만 진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비판이 계속되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을 폐쇄한 상태입니다.